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세계의 트위션!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세계의 트위션! 웬일이야? 베돌아, 뭐 하러 왔어? 요즘 펭수가 난리잖아요? 그쪽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데 펭수 혼자 다 해먹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먹으려고요? 아무래도 유튜브에 공개되면 이제 베돌이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일자리를 찾자. 맞습니다. 좋아? 근데 오늘 뭐 하는지는 알고 왔어요? 세계의 대결 MC잖아요. 그쵸? 쿠드롱 선수와 레펠스 선수의 경기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게임이요. 최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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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왔구나? 발 살짝 담그려고! 담갔죠! 오늘 세계의 대결 2차전을 발쳐주실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짜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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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돌이에요. 제 친구랍니다. 아, 네. 아, 귀여워. 안녕. 추아. 추아. 어, 어, 미쳤다. 추아. 어, 어, 미쳤다. 어, 어, 미쳤다. 어, 미쳤다.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아, 깜짝이야. 겉바닥을. 깜짝 놀랐어. 김민들 형, 분란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얘기하면, 뽀뽑+. 이게 때마다 끊어주세요. 대한민국 대패 Dom کو 장孩 딱 떠오르는 분 당구 대팀 선들은 governments Hallo. 그래서 저번에 원샵원규 챔피언십에서 김재고랑 뱅킹에 바로 퇴근하셨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오 아 exploitation! 오 핫소니마 보과 다 Unbelievable 완전 와야 answer! человеч boi Take this opportunity 아?", cade le dosage 오늘 어떤 각오를 모으셨는지. 오늘도 역시 조기 퇴근을 옵더군요. 싸인팀을 부르는 게 좋은 거니까. 최인이면 오늘도 조기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강구 여신 서한철 선수. 똑같았어요. 그때 그 공기 하시고 바로 퇴근하셨잖아요. 사실 전철 타고 제가 여기 왔는데 전철 타고 스튜디오 오면서 여기다가 큐를 놓고 내려가지고 제가 다시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뛰어 다시 뛰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기억이 있었어서 그렇게 2시간을 걸쳐서 여기 왔는데 제가 뱅킹만 하고 집에 갔다 와서 2시간 걸렸어요. 나머지 1점. 중결승 진출할 수 있는. 더블 쿠션으로 득점 6점. 2시간 걸렸어요. 퇴근 잡기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네. 실패스러운 싸움이 아니고 뱅킹 싸움이. 그렇죠. 이동산은 뱅킹 싸움이죠. 그렇죠. 제가 이러려고 단골을 쳤나. 이러려고 휴가만 쳤나. 그리고 너무 아쉬운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서 오늘 그 아쉬움을 한을 풀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오랫동안 아쉬움을 하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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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조용히 해. 자 우리 단골 신동. 김예은 선수. 잠시만요. 뭔가 좀 잘못했어요. 단골 여자 나왔고요. 여신 나왔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신동이라는. 지금 제가 이제 20살 넘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 신동보다 좀 더 어른스러운. 아니 근데 댓글을 보니까. 아 김예은 선수 큐지 하는 거 보고. 큐치는 거 보고. 아 김예은 선수 빤다가 이렇게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큐티 빤다 어떨지. 큐티 빤아. 큐티 빤다. 큐티 빤다 김예은 선수. 너무 좋은데.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큐티 빤다. 아마 댓글로 한번 제 별명 좀 지어주세요. 제가. 댓글 부탁드려요.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팀 커벌로 가겠습니다. 팀 커벌로 막아주세요. 팀 커벌로 막아주세요. 팀 커벌로 막아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세 개의 대결을 진행할 건데. 게임 룰은. 세 명이서. 쓰리쿠션 게임을 진행하시는데요. 룰은 기존의 쓰리쿠션 게임과 동일하고요. 먼저. 7점을 득점하시면. 승리하시는 거고요. 3승을 하시는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되세요. 하지만. 이 팁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자 배돌이 장애물. 가져주세요. 봐봐. 거기죠. 거기죠. 여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요. 여기. 제가. 라운드마다. 이 장애물. 하하하하. 저 이거 실례해요. 이거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매 라운드마다. 이 장애물을 한 번씩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장 선수의 악성 안에. 그. 아니 뭐. 하하하하. 아. 제가 뭐 좀 잘 뽑았네요. 제가 볼게요. 아. 나 지금 룰을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난 다 외웠어요 지금. 테스트 게임을 친다. 근데. 누군가가 막. 잘 달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고 싶어. 맞아요. 시작. 오늘 방해 문제를 하는 거죠. 맞아요. 누군가의 길을 갔다는데. 맞아요. 근데 그 방해를. 이 장애물의 포인트 안에만 놓으실 수 있어요. 아. 이 포인트 안에만. 혹시 한 분한테. 분명 다 썰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두 개의 놀 수도 있는. 그런 거. 한 명을 공격할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영 언니가 이제 혼자 치고 나간다고. 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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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우리 밖에서 보는 거야.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이 게임을 그럼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럼 저희 몸 푸는 막간 게임으로. 4부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플러스 1회를 벌고. 네. 15점을 먼저 지점하시는 분이 찬스 프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전 경기에서 찬스는 한번 쓸 수 있고요. 찬스 1회를 벌고. 미니 막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기 트림 배époque profesional party. 미니 막 Độ Psycho. 수전은 가위바위보라 할게요. 수전은 가위바위보라 할게요. 배 è beh focused on. 자 안되면 진거 가위가위 뿡 가위가위 뿡 안되면 진거 가위가위 뿡 가위가위 뿡 뿡 애매하게 그럼 둘이서 같이 젖는데 전혀 1등 2등 3등 본 MC 아니시죠? 4구 경기 오리지널 4구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큐에 다쳐도 돼요? 오오 사고 안쳐봤어요 한큐에 다쳐도 돼요? 처음부터 셀프 경기였거든요 그 직전 맞추 공부치전 맞추고 오케이 오케이 텐션 텐션 오케이 둘이서 technically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기야 안 하세요 아 진짜 대박 그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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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진짜 딱 맞았네 지금 왜 이러지 아 나 긴장돼 자고가 모여서 지겠습니다 곧 검사 중간에 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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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는 나이 것 아 튜티빠바 튜티빠바 아 아 와 와 와 2점 어 아 아 지금 이도치 않게 공이 좀 멀어졌어요 자교에서 핵슬린 모아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 베드릭 당구 몇 점 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베드릭 당구 몇 점 치세요? 베드릭는? 선수가 칠 땐 원래 종이 일어리거든요 네 아테션 플리즈 아 어 어 어 아 어 정확히 긴가민수 ric cat 자격을 했어요 elin 아 지금 대회전을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대회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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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정확히 득점이. 따뜻이니까. 정확히 득점이. 따뜻이니까. 맛있는 거 들렸잖아. 뭐야. 나 진짜 부러웠다. 짧아진 거는 다 둘이 아니야. 제 다리가 뜨끈뜨끈해져야 공이 좀 굴러가는데. 밀어치기도 했습니다. 키스를 이용한 밀어치기.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점이자. 파울이라고 그러죠. 파울이. 맞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점. 그래. 깜짝 놀랐어. 혈에 일할 거야? 혈에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 그렇지. 아, 득점 됐습니다. 1점. 오, 2딩이네. 대강도 렀수지. 무섭다. 승용성 3점. 승용성 3점. 승용성 3점. 승용성으로만 보이시고. 이거 완전히요. 절대. 어떻게 쳐야 되지? 아, 앞으로 돌려채기. 아, 앞으로 돌려치기를 했는데. 앞 돌려치기를 했는데. 뒤돌려치기를 짧게도 구상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본전이라고 그러죠? 치나마. 본전. 아, 지금. 오, 이거 또 마이너스. 김쿠션 걸어치기. 오, 진짜? 아, 네, 네. 아, 다 그래. 다 같지가 않은 거야. 김쿠션 걸어치기를. 김쿠션 걸어치기. 김쿠션 걸어치기. 김쿠션 걸어치기. 김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했지만. 아쉽네요. 아쉽네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파워너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쳤을 텐데. 그래요? 너무 재밌죠? 번호캐그. 자, 그대로 두 점을 선고합니다. 아, 너는 왜 이래? 아, 지금 모야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너 두 번이네. ㅋㅋㅋㅋㅋㅋ 그쵸. 아, 두 점 짧았어요. 두 점이 있습니다. 테이블 때문인가요? 테이블의 그룸의 영향보다는 그냥 잘 못 쳤어요 형 괜찮을까요? 형이 누구야 뒤로 돌려치기 돌려치기 짧아진다 매직 매직 짧게 빠졌습니다 너무 얄반네 자기는 이렇게 모여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한숨 가르쳐주시지 않네 상대방의 공에 자신의 공을 갖다 두면 아무래도 디펜스 작전이 지금 작용을 한 거죠 디펜스 디펜스가 괜찮네요 네 그렇죠 오고 싶다 자 직접 공략을 아 두 게임스 공료라네 이게 메인 게임인 거죠? 이거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약간 미미 게임 자 직접 공략할게요 득점 냈습니다 와 득점 아 조금 더 세게 맞았다면 가자 지금 모아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감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굴을 안 울려서 그래 굴 울리셨나요 지금? 힘들어 여기 저녁때는 굴 안주로 왔었음 이렇게 안주로 왔었음 네 네 힘들더라고 배돌 씨 응 아 앞으로 돌려치기인가요? 아 조금 짧게 맞았어요 배돌 씨 아 안쓰게 어 내가 맞았어요 네 좀 실수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응 거대 알은 제 마음이? 인제 이렇게 했어? 아 자, 단 쿠션. 아, 지금 직접 바치려고 했는데. 원하는 질 수 있을까? 네, 지금 상대방에게 유리한 공연을 좀 주려고 왔습니다. 가볍게 득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1점 득점했습니다. 망했어. 망했어. 아, 뒤로 돌려치기. 큐거리가 좋지가 않았어요. 들자! 마지막까지? 들자! 그 테이블 살짝만 들으면. 들어와! 마지막까지? 그 테이블 살짝만 들으면. 들어와! 아... 아깝습니다. 깨비깨비. 선생님이 손이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손이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손이 너무 귀여워. 왜야! 실패하려고 시도한 좀 어려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아, 직접 끌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덜 끌렸어요. 끌어치기가 참 어려워요. 얘네들. 이게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패스?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치신다? 직접 끌어주세요. 아, 비껴치기.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아, 이거는 좀 많이 어려 보이는데요. 쿠드롱 선수 2초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네, 좀 어렵습니다. 아, 걸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진짜 걸어치기? 네, 맞습니다. 걸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아, 지금. 아, 지금. 파워를 하지 않았고. 디펜스를 완벽하게 지금. 오, 보온어, 보온어. 언니, 어떡해요. 나 지금 초이스 보이세요. 유란비펜스는 감정이 좀 많이 작용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오, 반짝반짝. 지금 키스를 유행한 샷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난도의 샷이었습니다. 아, 너무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 갈게 1점을 해? 어, 이렇게 자, 옥션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3점 아, 아쉽게 네,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앉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거 하셨어요? 장쿠션, 장쿠션 장쿠션, 회전이 좀 많아갑니다 정말요? 아, 아쉽습니다 회전이 조금 많아집니다 아, 사업은 어렵구나 아, 저기 아, 저기 아, 그렇지만 사연이 맞췄기 때문에 사연이 맞췄기 때문에 사연이 맞췄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장구장에서 자구를 칠 땐 이거보다 더 자그마한 중대에서 치거든요 중도 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대 당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시는 어른분들이 이제 당구 선수냐 이러면 사고 몇 점치냐고 vaccinations 딱 잡ź Econom dislike 아니, 진짜 아니죠? 연속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화치기를 좀 시도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끝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유일하게 모아치시는 분 1점 튀기도 급박한데 우리 중에 유일하게 삼수 앞을 내려다보시는 분 아주 얇은 두께로 그렇지만 너무 얇기 때문에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한 방이니까 지금 생각보다 공들이 아주 어렵게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디펜스를 정확하게 적응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크 걸어치기 자 온라인크 걸어치기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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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두께로 조금 얇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상대방에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약간 모였는데 네 약간 모였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공백입니다 직접 맞추느냐 직접 깜짝이야 득점이 됐습니다 당국연수 화이팅 또 사진 들어가고 있어 직접 이번에도 회전 괜찮고요 직접 이번에도 회전 괜찮고요 그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서원선 선수도 모아치기를 지금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는 듯이 지금 두께가 조금 아쉬웠고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 흘리고 있죠 혹시 서 있어도 되는지 서 있어도 돼요 여기 부담감을 주겠다는 거죠? 상대방 저렇게 서 있으면 공을 치는 사람이 굉장히 심장이 거슬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마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굉장히 아쉽게 와 진짜? 거의 득점이 됐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근데 저 정말 서 있어도 되나요? 대놓고 방해 동작을 했다는 거죠 하하하하하하 앞으로 올려쓰기 끈이 괜찮고요 그대로 득점 쓰리쿠션으로 들어가 정말 모르겠다 4구 난 모르겠다 쓰리쿠션을 써야지 쓰리쿠션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두쿠션 어? 일단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 너무 어떡해 이거요 아 너무 어떡해 이거요 제발 제발 가리지마 아 지금 디펜스가 정확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정말 상대방이 언니한테 정말 그건 나쁜 감정 없는데 하하하하 공이 작고 공이 작고 음 언행 부위치죠? 언행 부위치에요 원쿠션 맞고 투쿠션 그대로 원쿠션 맞고 투쿠션 그대로 투쿠션 그대로 너무 아깝습니다 아 나는 잘 쳤는데 파울이 파울까지 정결이 되네요 아 선아선 선아선수 파울입니다 뭐야 이게 하하하 아 됐다 지금 아 지금 득점보다는 디펜스를 지금 곤란하지 이러면 나성실에서 한 번 봐야겠는데? 딩쿠션 요강 그러치기. 아, 근데. 우와. 우와. 딩쿠션 요강 그러치기. 아, 근데. 우와. 우와. 듣기가 살짝 아까웠습니다. 이거 쓰리쿠션보다 에버리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에버리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저도 두께가 너무 말봤어요. 진짜 에버리지 지금 우리 영증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세 번 마음으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테이블이 넓이기 때문에 쓰리쿠션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물까지 축하가 됐으니까. 어, 바로 1득점. 0패션으로. 아, 진짜. 1득점 했습니다. 다음 공배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너치기를 싫어했는데요.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1득점. 난 아까 언니가 준 양 먹고 소화 갔다 왔다니까. 오늘 세상에. 어딘가 있어?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 왔나. 진짜. 지금 당뇨동자 1득점심. 아, 어려워. 절대 화낸 게 아닙니다, 지금. 직접 측려하는 것 같은데요.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에요. 대동 씨.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득점이 되질 않았어요. 공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돌려치기. 앞으로 돌려치기. 앞으로 돌려치기. 앞으로 돌려치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괜찮아요, 지금. 득점. 득점이 있습니다. 역시 쓰리쿠션이 편해요. 진짜 다 쓰리쿠션이야. 날개 없는 쓰리쿠션. 날개 없는 쓰리쿠션. 아, 대각돌리기 시도. 대각돌리기 시도. 아, 파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획득한 일정은 다시 0점 처리가 됩니다. 아, 지금 바로 짧게. 오, 진짜. 오시라고요, 봉투. 한정도 없이. 오세요, 좀. 오지 대각선이에요, 맨날. 이게 다 직접 해놓은 게 다 해주세요. 잘 치는 사람께 치면 모으다가 넘어가죠. 맞아, 맞아, 맞아. 직접 지금 시도를 했는데. 정확히 득점이었습니다. 와아. 역시 두께에서는 김가영 프로를 따른 따름이 없거든요. 두께여심이라고도 되지 않을까. 두께여심? 네. 자, 뒤로 돌려주기. 장애물 피해서. 아, 짧다. 군과 대화도 하고 있는 김가영. 아,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느끼셨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쁜 표정하시고요. 네. 이쪽에 카메라가 있거든? 깜짝이야. 시끄러워. 현장, 현장. 귀여워. 금리한 상도. 하, 가영 언니의 손을 살짝 빌리고 싶다. 올리라 마네라. 이거 우리 아빠다, 그렇지?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와아. 이렇게 친절하게 박힌. 지금 못 하겠는데 맞고. 아,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상대방의 건드림. 파울이 작용됐습니다. 네, 흔들더를 실패하면 파울로 이루어졌습니다. 두께여 좋고요. 나이스. 나이스. 당부여심.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공만 잘 피한다면. 득점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 밀어치기. 아, 밀어치기. 득점이 안 됐지만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 밀어치기를 지금 이용을 해서 직접 맞히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들의 케이스는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고려. 아, 밀어치기. 아. 조금 얇게 조금됐어요. 뭐 아시죠? 아, 이거 분명 미니게임인데 왜 이렇게 긴장된 거예요. 공개 같은데요. 지금. 아, この奈良 프로젝트는. 정확히 득점이 생겼습니다. 아, 이 프로젝트는 조금 파워가 좀 센 것 같습니다. 큐티기 빠다. 직접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2연속 득점. 뒤로 돌려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들렀네. 자, 뒤로 돌려치기 생각 괜찮고요. 고정했습니다. 최초 흥림전 득점인가요, 연속? 역시 센터백. 직접 놓치고 하다 보니까 얇게 쳤어야 되거든요. 2점, 2점. 2점, 2점입니다. 유일아, 2과. 그래서 유일아, 2과야.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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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아니에요. 대반전. 굉장히 좀 아깝게. 언니 화낸다.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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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각 돌리기. 회전 좋고요. 아아. 계속해서 아깝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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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2쿠션으로만 간단하게 맞춰도 되는데. 이 3쿠션이 뭐에 배어있다 보니까. 맞아요. 다 3쿠션이 유용해서. 득점을 하시니까. 네, 모든 쿠션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 3쿠션으로. 다 3쿠션으로. 아, 선생님. 득점이 없습니다. 나이스. 맞을 수. 3쿠션이 익숙해서. 3쿠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뒤돌려치기. 네, 뒤돌려치기. 아,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연속 득점. 아직 살아있어요. 어흥.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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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나이스야. 예. 행병은 피해서. 득점이 되질 않았지만 아주 굉장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직접! 아, nutri, 득점이 됐습니다. 얜. 얜 왜 이래. 이럴. 언니 묘기 보여줬어요 이렇게 쭉 끄는 거예요 나한테 몇 번 보여달라고 쭉 끄는 거예요 언니만 할 수 있는 여기서 꼭 움직여 와 끌어치기 오세요 오세요 아 흰 묘기 연백간데요 와 끌어치기 오세요 오세요 각도가 정확히 끌기 쉽지 않은 각도였던 것 같습니다 디페이스 디페이스가 생겼습니다 언니 저한테 예뻤어요 힘 조절 안타깝습니다 전 최선이었어요 파워를 이용한 디펜스인가요? 역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 간단하게 네 100점 합니다 가소롭다는데 지금 이렇게 아 너무 웃겨서 죄송해요 아 그대로 성공합니다 네 100점 공 또 벌어진 거야? 내가 열심히 몰아갔는데 자꾸 몰아 아 신경쓸려 멀리 있는 공 멀리 있는 공 대로 아 지금 조금 웃긴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1분하고 난 듯 이 정도면 1분하고 난 듯 생각만큼 공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보를 걸게 제가 끌린 건가요? 아 직접이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아 지금 공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공이 너무 많아요 네 아까보다는 모아졌다는 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래요 공이? 연속 득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 어 제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아 박수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요 빙쿠션을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공을 맞춘 다음에 지금 득점이 됐어요 공이 모아져 있어요 네 모아 치유를 성공했습니다 도답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득점이 됩니다 오케이 21점 아 약간 지금 예스 본인의 의지대로 안 들어갔다는 약간 액션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 정확하게 득점이 된다 아 정확하게 득점이 된다 아 정확하게 득점이 된다 멋있어 아 지금 금강 선수가 네 모르치기 네 모르치기 그럼 모르치기 어떤거죠 공을 빨강 기계를 모아놔서 치는거 아 그런건 아니었을 잠시 모였어요 아 모였네요 잠시 모였어요 아 네 현재 12점 아 몇점 남지 않았어요 아 몇점 남지 않았어요 아 2점 됐습니다 13점 지금 미니게임 우승스토어까지 몇점이죠 2점 남았습니다 2점 남았습니다 2점 남았습니다 광유공작 혹시 아 지금 찬성하면 되는건가요 여린참 thirst 뭐 아니에요 아 2점 그니 거 오 5 아 지금 니 거 아니고 파울인가요? 파울인가요? 파울울 인정 됐습니다. 마이너스 1장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점! 제 각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드올랐습니다. 자칫하면 파울을 안돼 Identifying 신호 straighten 쿠션에 진짜 체질인 것 같아요! 저기요, 저기요. 표치 안 와 있다, вдруг. 불치, 불치같이 뭐 있지. 불치, 불치 할까요? 언니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동맹 맺게 됐잖아요? 아까 찌끗찌끗 했잖아요. 너가 이렇게 해주는 게 없지. 좀 심하게 됐어요. 자, 뒤로 돌려치기, 아! 자, 뒤로 돌려치기, 아! 왠지야? 어? 어? 이거 봐! 팀 망가슴이 지금! 아 지금! 아 한준현이 가왔었어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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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강한 사람한테 붙겠다 한준현이! 정말? 그렇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 갔어요. 갑니다. 거기 갔어요. 갑니다. 와! 13점! 13점! 이제 2점 남았어요! 자, 공 대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까지 남는 곳. 마지막 스코어. 아, 뭐하치기까지? 뭐했어? 뭐했어? 키스가 나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이제 14점이 1점 남았어요. 언니, 먼저 가신대요? 범인의 캐릭터가 될 거에요? 여보이 풀렸다. 나이스! 자, 이렇게 잘하는 경보다 미니 게임이에요. 아, 미니 게임은 김혜열 전 write. ober이는 김혜열 고장 lymph 선택하셨습니다. 자, 탈트 한 번 더 쓰실 수 있어요? 오! 진짜 고리비 축하했는데 나도체πό제 먹을까요? Championshipof photos 찬스! 지금이야 지금 지금인가요? 오케이 찬스! 찬스! 담합중 들어와 들어와 이것들 봐라 먼저 실점을 득점하시면 승리하시는 거고요 3승을 먼저 하시는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세계 대결 0의 전장에 오를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저요! 누가 될까요? 선수분들 그럼 순서는 뱅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열심히 취했습니다 네 저도요 세 분이서 세 분이서 세 분이서 세 분이서 가슴 자 누가 먼저 장쿡팬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미쳤나 봐 첫 번째로 피우의 선수 아 잠시만요 이겼다 이겼다 소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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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작할 수 있겠네요 자 그대로 극점이 알려줬다 아 테이블이 아주 짧다는 게 잘 느껴지네요 앞으로 늘려 두께 좋습니다 두께 좋습니다 투쿠션으로 투쿠션으로 맞을까요? 아 진지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쿠션 대결이 큰일이라고 보죠 자 뒤로 들려치기 오지마 아니야 키스만 키스가 났어요 지금 키스를 뺄 수 있는 샷을 구수할 수 있었지만 큐거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아쉽습니다 자 뒤로 들려치기 서화수 선수 마찬가지로 키스를 피해야 해요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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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유대형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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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득점 냅니다 키스 키스 정말 아무래도 아까 4부 경기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미니깨에서 몸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지금 매우 진지해졌어요 이티에 섰어요. 맞습니다. 이티에 섰어요. 누가요? 여러분. 도와나요? 도와나요? 진짜분이기 너무 힘들어. 자, 백악살리기에 조금 급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광회 동작이 살짝 적용한 것 같아요. 아, 지금 키스가 났어요. 저희 혹시 뱅크샵도 1점인가요? 1점 1점 초고랑 뱅킹 다 1점제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1점입니다 똑바로 하자 우리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시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네 전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입니다 피스 피스 자 대회전 짧게 아 지금 기초 연결되면서 프로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공배치 아 넣어주기 자 넣어서 뒤로 돌려주기 하려고 했는데요 두께가 생각보다 두껍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이성 계속 사도 보이지? 사진 찍으나? 아 같이 찍어요 더 더 드디어 사진 찍어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네 자 뒤로 돌려치기 제각 돌리기죠 아직 살아있어요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확신. 나이스. 나이스. 흑병 성공합니다. 아 지금 살짝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공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1점. 하고 칠 때도 안 좋더니. 느리웠을 때. 자 어떻게든 가면 돼. 가봐. 공이랑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라테는 말이야. 선배님들 말씀하시는데. 자 뒤로 돌려치기. 오호 나이스. 그대로 득점에 송전. 너무 아쉽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돌려치기도 마찬가지로 짧게 들어오면서. 뒤로.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방구의 신. 화이팅. 죄송합니다. 미리 좀 꽂으시네. 찔러줬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아까 다시 꽂아주셨어요. 말 잘해. 쉽지 않아. 아니 수리뱅크. 늘어나라. 늘어나라. 총 5쿠션인가요? 너무 어떻습니다. 왜 이렇게 좋게. 5cm만 더 컸습니다. 5쿠션으로 이뤄봤던 것 같아요. 대각 돌리기. 세정 괜찮고요. 그대로 득점했습니다. 나이스 샷. 대박 면했다. 야간이 나이스 샷. 아 귀여운걸. 지금 김미현 선수가 줄을 잘 쓰고 있어요. 줄을 잘 쓰고 있어요. 줄을 잘 쓰고 있어요. 잘 배웠어. 더블 94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왔다. 아. 더블 이거 힘들어. 네. 맞습니다. 더블 94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도 쉬운 점이 아닙니다. 자 다시 대각 돌리고. 대각 돌리기. 아 회전 너무 좋아요. 네. 연속 득점. 김가영 선수 3점. 김가영 선수 3점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각 돌리기. 아 회전 너무 재미있어. 오늘 김가영 선수에 대각 돌리기가 마다 있습니다. 다행이 언니. 이거 치워요. 이것도 신신하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하여간 빠져주면 되고요 오! 갑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짧을 수도 있어요! 우와! 딱 그 숙여! 이런 걸 깻잎이라고 그러죠? 깻잎! 깻잎! 진짜 깻잎에 참 잘해줘 보스표 보스표였나요? 보스표였나요? 언제? 2000년대 초반에서 없었다는 보스표였나요? 오케이! 자 비껴치기 두께가 조금 미스겄구나 다들 잘 친다 뒤로 돌려치기 아무래도 공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두께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제각 돌리기 짧게 공 좋아요 오늘 제각 돌리기가 맞아 있습니다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아 저 조사할게요 아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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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어 지금 수정 아시죠? 지금 수정 네 의미가 없어 제가 그룹빛이었어요? 네 돌아가시나 했습니다 아 정확히 득점 됐습니다 번호치기 대박 인터넷이에요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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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두들기 치셨잖아요 놔봐 놔봐 여기 어때요? 여기 지나가죠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지나가죠 잠시만 잠시만 한번 한번 낙장브립 낙장브립 맞어 여기다 못 쳐 너 여기다 놓으면 돼 아 짧게 못 쳐 짧게 못 쳐 맞아 하나 더 예민 예민 뭐냐면 요것들 봐라 와 와 자기들이 넓게 가운데를 이렇게 싹 가운데를 이렇게 싹 너무 싹 이거 만약에 노랭이가 건들면 아 그것은 파울이 인정이 안됩니다 딱 봐봐요 너네 잘못 논거 같지 지금 아니야? 지금 계산증 뽀니 계산증 오 잠깐 기다려봐 언니 아까 방이랑 착해요 여기 괜찮아? 15초 남았습니다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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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려치기 뒤로 돌려치기 그대로 오 다잔 됐어 뒤로 돌려치기 그대로 오 다잔 됐어 잘 못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장애물 설치 있어 조금 어땠하나 같은데 자 이제부터 캐슬이 쓰던 시간 가겠습니다 아 돈을 차지니까 빼는 거 아니에요? 네 빼야 돼요 몇 개 남았어요? 나 끝났어 나 끝났데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써요 아 가잉 언니 아니야 난 멋있어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안 쓰고 싶었는데 밖에서 보자 얘들아 왜 그랬어 세계의 대결 1라운드 승자는 김가영 선수고요 2라운드 처음 순서는 1라운드에서 꼴등하셨던 김예은 선수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매니메이팅! 화이팅! 핑커맵! 핑커맵! 아 자꾸 초록색으로 보겠어 핑커맵 경고신분도 경고해요 자 초구 아 조금 길어보이는데요 오 나이스 정확히 들어야 된다 1라운드 승자는 1라운드 승자 핑커맵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장쿠션 장쿠션 아 일단은 조금 갑니다 갑니다 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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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 2라운드 승자 2라운드 승자 2라운드 승자 2라운드 승자 2라운드 승자 mantra plugs 2라운드 승자 1라운드 승자 2라운드 승자 3라운드 승자 자, 뱅크샷 뒷득점이 지내셨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형수로서 뱅크샷에 특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어려운 건 간단하게 헤쳐나오고 있습니다. 제각돌리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연속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선수 쓰셔도 돼요. 선수 쓰셔도 돼요? 좀 치게 두려워. 꿈을 펼쳐봐라. 대저심. 아직 피스 때문에. 아직 사고에서 못해가 오신 거죠? 연속 득점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치기 어렵다. 맞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비껴치기. 회전 좀. 자, 비껴치기. 회전 좀. 조금 많은 감이 있지만. 맛있습니다. 그렇게 밀고 있었어. 재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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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돌려치기. 두께가 조금 얇았습니다. 앞으로 돌려치기. 비껴치기 두께가 조금 얕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비껴치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깍 돌리기나 디오블리트기는 아주 특화가 되어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원래 신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배추야 굉장히 짜요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지 않대요 들어오지 않대요 들어오지 않대요? 대충 오늘 내가 담가봐 오늘 가니? 담궈주러 가니? 현기증 가요? 그런 심한 맛을 그런 심한 맛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계속해서 비껴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점이 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거 네가 안 켜놔서 그런 거잖아 13마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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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직 뜨거워졌어 어떡하지? 아니요 저 손 떼고 사기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돌리기 짧게 어우 좋다 자 끝까지 봐 볼까요?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나요? 나요? 네 오늘 잘 떼는데 저 아는 거 다행이에요 아 자 리버스 3뱅크샵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쉽잖아요 말이 쉽잖아요? 네 액바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액바지야 액바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자 민현 선수 3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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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으로 3뱅크샵 아 지금 보고 계세요? 3뱅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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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눌러치기 오우 좋다 정확하게 득점입니다 와우 나이스 연세 2뱅크샵 5뱅크샵 나까지 3점 어 찬스 3실 때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찬스 찬스 며그 끝내 자 찹찹 고맙습니다 아 여기 와우 와 언니들 너무 멋있어 언니들 여기서 갑자기 그냥 오케이 오케이 반성현님 오케이 어떡해 시간 끌리기 어렵네요 사실 아 일해나 저려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했지 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비껴치 비껴치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오우 우와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박수 박수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전수 1점 Turner 플러스 1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1점 나요? 제출검수 1점? 네, 여기 1점 어? 아... 아... 아, 파이! 아, 엄마... 여행이 정말 너무하네 아, 좋아 1점? 어? 1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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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빠 참here 아, 이 filled 스타일 나니까요 무엇을 clog 응, Jeśli 혹시 머리를 쪄스 머리 Yoki, Pen? 제일 쉽게 하사 강영사 나하고 mini 이리ici L.I.O 공격 솜는 걸 뚫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일단 Q 한 시간 동안 본인이 건드시고 또 수고가 와서 또 건드려서 이거 하나요. 그럼 물을 따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유도리가 오늘 방송이시네. 잠시만요. Q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베이비 씨 넣는 사람 더 웃기지. 너무 맛있다. 너무 아쉽습니다. 얘는 예쁘게 생겨서 못생겼어. 못생겼어. 자, 리버스. 아! 아쉽게 득점 안 됐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응원하고 있었어. 내가 도주소가 안 돼도 가요 언니 쪽에서. 원래 얍삽한 사람 제일 먼저 죽는다고. 지금 스쿼가 어떻게 되죠? 현재 김예은 선수 5점. 서한솔 선수 3점. 김가영 선수 8점. 아! 검치고 있었나요? 아! 검치고 있었나요? 애들 넣고 김치 되겠다. 어차피 오늘까지밖에 못 사는 거야. 아! 지금 믿겠습니다. 아! 아쉬워요. 서한 씨 화이팅! 반소연 씨 화이팅! 아! 디러블러 치기. 좋아요 지금. 오! 오! 아! 아! 누가 좋아? 그냥 한 손이라고. 그냥 좋아요. 아! 그냥 좋아요. 아! 공이 어려워요. 전 있어 하면서 빠질게요. 동강 선수 공배치가 좋지 않은데요. 제기들이 다 붙습니다. 김치 예정. 네. 지금 3랭크 샴스는 지금 도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 출발했습니다. 동강! 나이스! 콩! 그럼 출발했습니다. 정확하게 됐다.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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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감퇴 끝내셨다고 한다. 장앞 돌리기. 아 조금 두긴가 봐요. 정확하게 득점했습니다. 연속 득점. 지금 랭크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극을 주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극이 필요하신 편. 대회전. 각도 좋아요.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다이어트. 참여해 주실 거죠? 다시 한 번 대회전. 지금 두께가 너무 좋았어요. 나이스. 신들린 두께. 다시 한 번 대회전. 갑자기? 갑자기? 네. 제각 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오점. 오점이에요 오점. 다 2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둘 다 없지? 아니. 예은이 멘트. I have a chance. Go ahead. 아 왠지 치. 아 오케이. 오케이. 옌아. 옌아.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생각해봐. 잘 생각해 옌아. 잘 생각해 옌아. 사랑합니다. 가야겠니? 강렬이 긴가요. 제가. 그 기회인데. 방해물이 제대로 적용을 할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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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뒤베치기로 시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장애물이 있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두께가 들어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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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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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co.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섰어요! 아 진짜요? 대참사 대참사 좀 추운 것 같아 그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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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에서 6점에서 역시 가야겠지 이제 중간으로 한 번 더 승리하시고 끝나요 저기 찍어 2라운드 2라운드 마지막 세트인가요? 마지막 세트인가요? 마지막 라운드? 7점이면 그럼 초구에 딱 연차보면 끝나는거야 다시 정확하게 배추 삶아 먹어도 맛있지 배추 젖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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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아쉬워 초구를 특정하고 치고 안아야하는 찬스였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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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4라운드 6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뒤돌려치기 우리 뒤로 득점이 됐습니다! 아 지금 몸이 완전히 풀렸어요 지금 완전 풀렸어요 진짜 눈이 풀렸어요 눈이 풀렸어요 눈이 풀리고 목이 풀리고 제가 돌리기 길게 회전 많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완벽하면 완벽합니다 우리의 적응식 다시 합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화해요 일단 언니가 남한 사람은 같은 자리였어 같은 자리였어 나이스 3점 언니 당구 치잖아 얘들아 얘들아 나이스 3점 갑자기 유튜브 재미없어주면 어떡해요 언니 로케가 혼자 되세요 소녀 뒤에 대사가 더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3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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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파이팅 방송 proviso 파이팅 파이팅 안들어주세요 파이팅 4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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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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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뱅크 5뱅크 5뱅크 5뱅크를 자칫 자신감이 없으면 너무 살살 치거나 세게 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좋지? 일단 한번 때려볼까요? 어 자, 잘 떨려 제발 제발 아, 알겠습니다 2점 아, 왜 저리 하는데? 선수들도 코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짜요 그래서 예은이가 때려볼까요? 말 잘 들어 이제 때려볼까요? 접어보세요 저거 인증하시라고요 나 이거 받아들인 거 자겠으니까 오 나이스 저녁하게 득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렵다 누가 댓글에 혹시 저게 성형한 코면은 그 병원 신고하라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수술한 코가 이러냐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화나니까 안 할게요 약간 화나네요 진짜 정확히 동영상입니다 나이스 2점 역시 박수현입니다 지금 딱 박수현입니다 뒤로 돌려치기 살짝 흔들린 것 같은데 또는 아쉽습니다 이렇게 공기로 빨리 좀 빨리 좀 자신감 있게 아 맞아 있습니다 나이스 4점 완전히 올라왔어요 지금 텐션이 역시 갓 텐션이 다 박수현입니다 다 박수현 텐션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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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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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찼다 그냥 깜짝이야 그냥 깜짝이야 그냥 깜짝이야 찬스 받으시고요 아 네 나한테 너무 좋아 아 근데 오늘 뭐 칠지 생각보다 이렇게 맞네 일단 찬스를 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아흐흠 찬스 2개 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심? 컴퍼! 컴퍼! 근데 많이 여기다 놓으면 어차피 여기 대회전이 못 치고 대회전 치면 좀 크게 치니까 아, 길게 치면 되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천재 김혜영입니다. 네, 됐습니다. 더 긴방한 상황이 있어. 자, 지금 대회전을 정리해야겠다는 것 같은데 설마... 트루들레 치기 설레 얇게 쳤는데 안전 뚱뚱하게 맞았어 아... 아, 잘못됐어. 흥미가 있네요. 찬스 찬스, 제 옆으로 주세요. 찬스 두 개. 아... 두 개나 입으셔. 두 개나 입으면 살겠지. 긴장해, 너네. 얇게 뒤로 돌려치기 성공했습니다. 와... 거의 너무 잘 맞았어요. 지금 풀다시 뒤로 돌려치기 나왔습니다. 포지션 클립. 포지션 클립. 찬스! 아... 아... 우와, 그게 딱 포인트예요. 딱 포인트예요. 아,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와... 아... 디오드레 치기 완전히 붉어 놓았어요. 하하하하 딱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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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 근데 여기 갑자기 타는데 이런... 아... 나빴다, 정말. 공 배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1루치. 2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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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좋았어. 이거야. 오, 이렇게 해서? 지금 럭키 샷. 2루치. 럭키. 럭키 샷. 인상 90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성공이다. 으응. 말리원하다. 2루치. 오, 오, 오스. 조그루, 손간이 자. 3루치. 잠깐만, 저게 포인트 어때요? 지금 딱 이렇게 끄는 거예요 진아 잠깐만요? 아뇨아뇨 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얇게 똘기 힘들면 두껍게 쳐도 되니까 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길 놔두 여길 놔두 여길 놔두 뭐 어떻게 사장님 쓰시나요? 안 가리는 것 같잖아 그냥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미니게임이 중요했네 이런 방해 속에서 득점을 성공했어요 나이스 5점 이제 2점 남았어요 2점 2점 남았습니다 지금 2점 득점하시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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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인가요? 지금인가요? 지금이야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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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3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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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니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아니 근데 저 학생이 효과가 있었어요 찬스가 제대로 적응하셨어요 맞아요 자 찬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 남은 거지? 뒤로 돌려치기 뒤로 돌려치기 가끔 자리는 건가 공이야 저를 했어요 162 2쿼샷 2쿼샷 맞지 않았습니다 아 찬스도 없고 앉아야지 난 났어 하.. 하.. 그들은 이렇게 서거나 했는데.. 자, 둘 다 치기.. 살짝 꼬였고요.. 진짜? 짧아? 득점이 하나.. 역시 방송 잘할.. 지금 조기특인도 걱정해야겠고 방송 분량도 걱정해야겠고 방송 분량도 걱정해야겠고 앞으로 돌려치기.. 두께가.. 너무 좋습니다! 차정! 차은선 선수도 차이가 몇 점 남지 않았어요 이제 3점 남았어요 빨리 쳐냈대요 차은선! 빨리 쳐봐야지! 안 쳐야 된다! 그냥 쳤어야지 0.5초 만에 쳤어야 됐었는데 차은선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쓸게요! 더.. 더 무섭다! 내가 알았다! 여기 외치게 될 것 같아 좀 마실 것 같아 자.. 오오오! 오오오! 이거봐! 이거봐! 조심했어야 됐어요! 내 초이 쓰기! 맞지? 네! 디근블레 치기는 키스가 굉장히 많은 초이 쓰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 큐티 봤다 이거 돌릴 수 있을까? 그럼! 너 큐티 봤다 할 수 있다 믿어! 지금 시작! 수빅다! 그렇지! 오오오!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확히 돌아갔어요 티스아 뭐가... 아! 아! 너무 짧다 그래도 이분 깡겼다 잘해라 이분 깡겼다 안 갔으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큐티 봤다 찬스! 아 깜짝 놀랐어. 찬스. 없으니까 찬스. 좋지 않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껴치기. 가냥 빠까진 어떻게 빌려주라.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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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힘내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대로 찬스가 그대로 소아진 형에게 드려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나쁘지 않아도 돼요. 맙소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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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뱅크샷 출발했어요. 좋아 좋아. 각 정확하게 봤고요. 좋았어. 나이스! 오 5점. 이제 2점 남았어요. 박빙입니다. 아 진짜요? 네. 또 나만 볼지야? 진짜 밉다 정말. 아직 몇 개 장 날면서요? 오. 오!!! 6점! 이제 1점 남았어요. Tal ق staunch on una. 안 쓸 수가 없으니 쓰는데 쓸데없습니다. 아 어떡하지? 흰 공 뒤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흰 공 뒤쪽 좀 정확하게 자, 오늘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확도로는 시도를 못하게끔 오케이 오케이 왜 돌리지? 제가 돌리래요? 오, 이거 봐 각도 좋고요 이거 봐 각도 좋습니다 오, 나이스! 오, 이거 봐 각도 좋습니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조각두 선수 1라운드 횟승자는 정상우 선수입니다 지금 한 게임이었는데 거의 우승한 기분이 됐어 현재 김가영 선수 2승 하셨고요 서한솔 선수 1승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김예은 선수 0승 언니, 저... 코만 좀 주셨어요 4라운드 경기 김예은 선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희 화이팅! 화이팅! 큐티빠따 자, 초구 특정 됐어, 됐어, 이번에는 어, 나왔네 2점 하고 있습니다 1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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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트 미나 안 세켰죠? 3점 안 세켰죠? 아, 안 세켰죠? 실패는 거기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어디에나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요, 가운데요 가운데요, 가운데요 주소서 다음부터 다시 칠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 아, 당구장 가면 그런 분도 있어요 주소서 다시 놓고 다시 칠 거예요 깜짝이야 내가 잘 모르나? 아니 나는 주워야겠다는 생각이야 오! 뒤에 들려치기 아 근데 궁극기 저게 쓴거에요? 설마 오 와 나이스 자 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선물로 할 수 있을지 자 길게 좋아요 지금 그대로 성공합니다 나이스 아 지금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직접 맞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어우 아우 오우 아우 오우 아우 오우 아우 무릎을 두려워 다시한번 득점했을다면 네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비켜치기 짧게 키스 없어요 아쉽습니다 아 진짜 당분 키스 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은 화이팅! 팅크백 화이팅! 팅크백! 팅크백! 잘게! 와 진짜 키스 빼는군요 다시 한 번 키스가 방해를 합니다 아주 좁은 상하자 제각 돌리기 잘 가져라! 잘 가져라! 다시 한 번 공이랑 접선을 비켜서 성공! 잘 가져라! 다시 한 번 공이랑 접선을 득점 성공!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득점은 됐는데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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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진입니다 오 프루진 네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배는 게 없습니다 지금 프루진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선수의사에 의해서 네 공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칠 수도 있고 오 또 멎지 않다면 그대로 뱅크샷으로 쳐도 됩니다 예 지금은 선수의사에 따라서 공을 떨어뜨려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로 돌려 치기 네 찬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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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게 지나갈까봐 그거 보고 있었어 그거 보고 있었어 이게 길게가 있나 다른 데도 있나 있는데 공 떨어뜨려 놔주시자마자 찬스 네 와우 아 지금 뒤로 돌려 치기를 방해하셨던 것 같구나 당황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비 꺼치기 회전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응 어 너무 아쉽습니다 오 교 versatile 예 네 올 סCAR 쓰리 뱅크 짧게 한국인 귀요 맘 받 colorful 아 plate 그냥 안 스타르 뺐지마 아 한 억 list 스一点 tienes 이렇게 예민한 분을 진짜 2점짜리짜리 정말 2점짜리가 확실한데 1점 되기 때문에 1점만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직접 정확하게 되었어요 지금 아주 예민한 준비를 아주 쉽게 프라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스 고장으로 봤습니다 아 회장님 두께로 하셨나요 조금 아쉬웠어요 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공기를 일자로 세웠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때문에 뱅크샷을 시도를 했는데요 어 어 어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마음속에 계속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네 기대했어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 장쿠션 아 나이스 아주 깔끔하게 상담시키고 심지어 포지션도 달성 노력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포지션도 달성 노력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주말을 꾸요 아 조금 얇게 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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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선수술이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래도 반대소를 생각하다보니까 아 약간의 미스가 났다는거 같아요 아 아무래도 본인의 손으로 치는 게 더 편하죠.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긴장 선수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없어? 쳤어. 나 진짜 쳤잖아. 아무튼 언니한테 쳤잖아. 쳤어? 네, 쳤어. 정확해요. 나이스. 정말 정확합니다. 2점. 안 돼. 2점 남았어요. 눈치야. 얼음. 얼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았죠, 찬스가? 네, 찬스 지금 남았습니다. 몇 점이시죠, 언니? 5점. 몇 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2점 남았어요. 2점 남았어요. 너무 재밌다. 차 Gamiveness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왜요? 웃어 나이스! 6점! 마지막이 1점이네요 챔피언십 포인트 어머 가현석 입자가 너무 예뻐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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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럴 줄 알았지 난 당연히 이럴 줄 알았지 너는 왜 그 마지막에 찬스를 쓰고 그러니? 어려웠어 너는 대외전 치실래요? 3개의 대결 1회 승자는 김가현 선수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떠세요? 일단은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에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제 원래 당부치던 것보다 텐션도 좋았고 에너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사랑해 나가서 보자 우리 세 선수는 다 고생하셨는데 김예은 선수 어때요? 좀 아프네요 가슴에 피나요? 다음에 더 잘 보겠습니다 소완선 선수 저는 그래도 저번에 뱅킹하고 간 것보단 나아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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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매우 매우 만족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는 잘 뵐 수 없는 언니 후배들 하여튼 그래도 죄송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제가 동생 이런 자리에서 같이 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시합 때까지 준비 열심히 해서 혹시 시합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3개의 대결 2에 대회는 김가영 선수가 우승하셨고요 저희 3개의 대결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조기 퇴근 조기 퇴근 진짜 대박 조기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